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발 이리와 우와 한방에 아니 캐릭터 pvp 맞추니까 미쳤는데? 너 뒤졌다 한방에 400씩 들어가요 입구로 갔어? 입구로 갈게 내가 뒤치기 뒤치기 존나 쫓아오네 어제 한번 죽였거든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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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니 존나 비겁하게 싸우네 근데 아니 너네는 명예로움 이런거 없냐? 어? 싸울때 명예 이런걸로 안싸워? 존나 비겁하네 새 이리와 이리와 바로 뒤져 좀 명예롭게 싸우자 죽 땐 죽더라도 누구야 2 3 2 2 3 5 6 6 명예롭지가 못하네 명예롭지 못해 자꾸 친구를 데려오네 일 때렸으면 방금 갔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서 방금 거의 뒤졌는데 명예롭게 좀 풀리지 합니다 이게 맞냐 너네 아니 뭐 경비병이세요? 거기 거기 숨어서 뭐하세요? 숨어서 뭐하시자 야 안 보이니까 다 보여 이 새끼들아 다 보인다고 이제 빨리 지나가자 빨리 지나가자 어휴 거기 잘 지켜라 나 입구로 간다 아니 한 번 당했는데 두 번 당할까 내가 진짜 뭐 멧돼지 머리도 아니고 어? 아니 어색아 몸이 약해 진짜로 개물몸이야 해봐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은 뭐 시집단이랑 쟁하지 마시고 제가 대리만족으로 쟁할게요 마음에 안 드시는 시집단 있으면은 제보해 주세요 카톡으로 아까 한 분 제보하셨거든요 대신 싸워드립니다 여러분들 싸우면 또 사냥 못하고 막 두드러 패 그냥 제보하면은 제가 바로 달려가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 중립분들도 보스 먹는 그날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빡빡이 길드 10명 남았어? 아 시발 어떻게 참느냐고 형들 같으면 참을 수 있어 근데? 그 상황을? 여기 서브 원래 이런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 참을 수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죽은 갑자기 죽이는데? 나이스 나이스 2% 오케이 오케이 많이 싸졌다 많이 올랐어요 이거하고 이제 두드러 깨러 가면은 내가 봤어 진짜로 아까와 이제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에어캐리 이제 뒤졌습니다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좀만 기다려라 에어야 대가리 깨러 간다 꺽 하는 새끼 어? 대가리 구멍 난 새끼 어? 뒤졌어 이리 와 이리 와 왜 죽었는지는 우리 길마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요나라 사요나라 자 그 다음 복창하세요 나는 뒤졌다 나는 뒤져있다 에어캐네 명예롭게 좀 싸워라 에따가 진짜로 진짜 이빨 뽑아버릴라 진짜 에따 기다리고 있네 있어봐 있어봐 버프 좀 쓰고 임마 준비됐어 간다 3 2 1 가자 야 야 야이씨 야이씨 임빈 어디가 하자 야 1 2 2 2 2 질 2 2 2 2. 2. 3. 3. 4. 뭔데 너는? 뭔데 불반이 뭔데? 아우 진짜 3. 4. 5. 5. 5. 5. 5. 마지막 기회 준다 사과해라 방금 아래쪽 다 썰려나가 어? 사과해라 진짜로 안그러면 너네 다 뒤져 어 오늘까지 사과하면 봐준다 진짜로 어? 빨리 사과해라 보스 너네가 먹고 사과만 해 빨리 난 사과만을 준비 됐으니까 어 그래 시원 사과를 돌리느냐 뭐가 안되냐 너네가 잘못했잖아 개새끼들아 진짜 저 새끼들 진짜 사람새끼들인가? 어? 뒤졌다 너네 진짜로 사과 빨리 하라고 빨리 나 칼든다 야! 뭐야 저새끼 저거 야! 어허! 뭔데 이거 이루와 제발 이겨라 제발 다이! 엥 이리와 비겁하게 싸우지 마라!! 야야야야 한 번 더 오면 뒤진다 아 던전가서 물량 먹고 오면 되네 맞네 아니 텔레포트 썼잖아 운영자님 어우 겁나 짜증나네 물약 먹고 오자 이거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아 조졌네 물량을 못사게 하네 이거 5인 7 서버 중립을 위해서 중립만의 방송 중립도 보스 잡는 그날까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아 피 좀만 더치 캐시물약을 먹을까? 화면을 가리고 사라고 자존심이 안되지 그치 물약만 사주게 해라 부탁할게 진짜로 부탁할게 뭐야 뭐야 누구야 아니 그 자리에서 너 경비병이냐고 아니 거기서 왜 대기를 타냐고 씨 진짜 이 새끼 돌아버리겠네 진짜 캐시물약 먹어 어 어우 썸나 아깝네 뒤졌다 나는 어 물약사고 온다 응 여기 안전지대 잡아 돼 바로 간다 이리와 종박이 사냥 못한다니은 그래 타임 7층 너네는 사냥 못한다 복창해 나는 7층 사냥 글렀다 나는 7층 사냥 글렀다 나는 7층 사냥 글렀다 이 새끼들아 2층 사냥 글렀다